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며 인간에게 전적으로 자유선택권을 부여한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말이 성립이 되요,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줬습니까? 안 줬죠. 그렇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너무 심하십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가혹한 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가인은 불평합니다. 그것만 봐도 가인은 뭐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벌을 주는데 이거 너무 가혹한 벌을 주신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가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라는 말입니다. 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그럼 벌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벌 주셨다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자, 그 벌에 대하여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가인이 말한 것을 좀 보였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 하나님은 뭐 하려는 분이신데 그 가인을 사단의 그 흉계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걸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려는 분인데 즉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한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깨달음을 줘서 다시 더 사랑을 줘서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오해하고 있었구나. 과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은 생명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내시오. 쫓아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인을 막 미워하는 거야. 저 자식은 말이야 동생을 죽인 놈이다.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 내가 그만 안 놔둘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 그러면 또 쫓겨나고. 그러면 또 좀 있으면 뭐예요? 소문이 들려와. 가인이 어디 어디 사는 것 같더라. 그러면 이제 본래 고향 사람들이 그 지방 사람들에게 또 그 자식은 아주 나쁜 놈이다. 그러면 가인은 또 쫓겨나고.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자꾸 미워해서 결국 가인이 어떤 상태가 되어서 죽기를 원합니까?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죽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벌하시다가 나를 이렇게 죽이는구나. 나는 끝장이구나. 그래서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하는 작전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의 존재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많은 경우에는 사단이 나를 가지고 놔라. 어떻게 가지고 놔냐 하면 사단이 나에게 놀라운 어떤 좋은 걸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사단이 자꾸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살인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고통을 준다고 지금 그 하나님이 준다고 지금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쫓아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주의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다른 말로 보면 주의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런 뜻이고 또 다른 번역을 봅시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다니게 되었다.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인은 다 하나님의 공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가인이 지금 뭘 모르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심각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누구의 말입니까? 가인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게 참 답답한 놈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봐라 하나님이 말이야. 가인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렇게 벌주지 않냐. 이런 오해.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냐. 즉, 네가 네 동생을 죽였어도 나는 너를 네가 말하는 것처럼 벌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다. 벌써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벌주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뭐예요? 끝까지 구원하려고 애를 썼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죽기 전에 내 품으로 다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가인을 벌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성경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분인가? 과연 벌주시는 분인가? 벌주시지 않은 분인가? 하나님이 과연 인간에게 전적으로 자유선택권을 주시는 분인가? 아니는 분인가? 이거를 다 처음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성경을 읽을 때 즉 창세기 3장 이후 또는 4장 이후로부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선택권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지어도 벌주시는 분이 아니더라. 즉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주려 찾아오신 게 아니야. 뭐하러 찾아오신 거예요? 결국 구원하라. 결국 양의 가죽옷을 해 입혔소. 즉 자기 아들 예수가 나중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러 오신 거지. 벌주가 오신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그 이후에 성경의 모든 것을 이 창세기 1, 2, 3장, 4장을 기초로 뭐예요? 해가지고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6장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4장 끝났어요. 그래서 4장에서 우리는 아하 하나님은 가인, 살인자 가인에게도 벌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6장 노아의 홍수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자꾸 이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벌주신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지금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과연 벌을 주신 거냐? 이것을 여기를 그렇지 않다를 기준으로 하면 노아의 홍수는 벌주신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 장소가 옮겨지면 여기서는 또 다르게 해석하고 여기서는 벌주는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여기서는 뭐예요? 벌 안 주는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일단 그 벌,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전에 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자, 다른 범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요. 내 뭐가 벌이, 벌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벌이 너무 중요하여 견딜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게도 벌을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죄벌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까 보신 다른 성경은 그냥 형벌이라고 번역했고 대개 다른 성경은 다 벌이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기는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큽니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한국말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성경이 나의 죄벌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벌 주시지 않는다라고 일단 여러분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다. 그리고 조건적인 사고방식이 맞다. 그러므로 나도 그 조건적인 하나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고 나한테 나쁜 소리를 했고 그러면 벌 주는 것이 뭐예요? 옳다라는 사람이 돼.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 부탁을 안 들어준다든가 그러면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고 정당하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내 마음속에는 뭐가 꽉 차게 되는 겁니까? 스트레스.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죄는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이 바로 죽음이다. 스트레스다. 그 죽음이 바로 뭐예요? 벌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또 그것이 옳은 건데 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한다는 건 그건 틀렸어. 조건적 사랑이 사랑이 옳다. 옳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옳다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물은 무슨 단어를 써요? 사랑이 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는 뭐예요? 이 의 라는 뜻이 뭐예요? 옳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 righteousness right 옳다라는 얘기예요. you are right 너는 옳아 그래서 옳은 것이라고 할 때 righteousness 이렇게 자 그래서 사단은 이게 이제 사단 쪽입니다. 사단은 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어떻게 주장해요?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사랑이 뭐다? 의다 이것의 대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하나님의 주장 이유는 뭐예요?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아야 돼. 그게 옳은 거야.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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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뭐가 없어 생명을 입고 스트레스야 사망이야 그래서 이것이 의이라는 이유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옷이다 생명 사단은 아니야 조건적으로 해야 돼 말 안 듣는 놈은 혼내야지 사단이 이렇게 조건적 사랑이 의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죽는 걸 몰라서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뭣도 모르고 까부러서 하면 어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 자식 저거 저승 맛을 못 봐서 사단이 지금 까부러서 하는 이유는 죽는 것을 몰라서 그래 죽는 것을 모른다는 말은 뭐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생명을 모른다는 말 그래서 저녁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 그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대로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하라 하는데 그거 따먹어도 뭐예요? 안 죽어 안 죽으라는 말은 사단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안 죽는다는 말은 사단이 뭐예요? 진짜로 진짜로 믿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단은 안 죽는다고 말했을까? 그때까지는 이 온 우주 안에 죽는 게 뭔지를 뭐예요? 모르는 상태야 아시겠죠? 아무도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나 그 수많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인간들도 죽는 천사도 없고 죽는 인간도 없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릴 때 죽는 건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게 돼요 나는 안 죽는 존재인질로 착각하고 살았다가 누가 죽었다고 하면 그때 핑 도는 거예요 그게 핑 도는 사람이 누구게 그 사람이 석가모 사람이 죽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석가모 은은 나이가 꽤 10대까지 자기가 죽는 줄 몰랐어 왜 석가모 이 뭐였어요 본래 신분이 왕자였어 잘나가는 왕국의 왕국 그리고 궁전 에서 살았어 궁전에는 궁녀들도 많고 다 싱싱하고 그리고 궁전 안에서는 왕의 친족 만 그 안에서 죽을 수 있어요 궁녀들이나 외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절대 궁 안에서는 죽는 것이 허락이 없네 누가 죽는 꼴을 못 본 거야 그러다가 하루는 성을 거닐다가 성 밖을 내려다보게 됐는데 거기서 상여가 지나가는 거야 장례행렬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어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석하모니가 다 때려쳤습니다 왜 때려쳤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출가했다고 그러죠 왜 그 이유가 아니 인간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면 영원히 존재해야지 죽긴 후에 죽는단 말이냐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석하모니처럼 가장 궁극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위대한 인간이다 석하모니 석하모니 인간으로서 위대한 인간은 없어 전 그건 분명히 그것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되냐 왜 그러고서 나가서 보니까 자기는 궁 안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맨날 행복하게 살았요 나가보니까 어때요 죽지 못해서 살고 왜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낫지 이거는 거대한 모습이야 이 거대한 모습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조건족 사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스트레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단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이해를 뭐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다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죽는다고 그랬을까 네가 즉 하나님께 이 생명과 나무만 먹지 지식의 나무 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나 인간이 그 말을 거역하고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봤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뭐 시킨다는 말이에요 독립시킨다 분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독립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은 어떻게 해봐야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죽어봐야 돼 아시죠 그래서 그런데 사단은 몸이 없는 존재라 죽어가는 과정을 알 수가 없어 사단은 유전자도 없고 그렇죠 이건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 천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가면 독립하면 이래서 유전자가 꺼지게 되고 질병이 생기게 되고 노화가 돼서 죽는다 너희는 독립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도 죽기는 뭐지 변화가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이 주장하는 이 조건적 사랑이 의이다 라는 것을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의가 아니고 무엇이다 조건적 사랑이 의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조건적 사랑은 의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의가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의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가 뭐냐 모든 불의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의의가 뭔지를 모르면 불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이 생명이다 그러면 불의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의가 될 수 없어 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을 죽여 안 죽여 죽임으로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죄의 가장 탄순한 정의는 바로 모든 불의가 죄다 그 다음에 죄는 또 뭐예요 불법이다 그렇게 요한일서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법이란 건 또 뭐예요 의의가 아닌 것이 죄다 법이 아닌 것이 죄다 그러면 의의나 법이나 뭐예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설립법 그러잖아요 법이 그 법이 무슨 뜻이에요 옳은 것 진리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나 의의나 같은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의 법칙입니까 생명법칙이야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법칙이야 세상에 세상의 사단의 의의는 뭐의 법칙은 뭐의 법칙이에요 법을 안 지키는 놈은 뭐예요 뭘 줘야 된다 는 것이 법이야 그것은 조건적 사랑의 의의야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 하나님의 법과는 완전히 그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실 때 죄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아닌 것 즉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것은 뭡니까 조건적 사랑 그것은 사람을 잡는다 죽인다 그것이 스트레스의 뿌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불의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스러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뭐예요 받기도 하면서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이 불의는 결국은 뭐예요 불의는 사망입니다 즉 사망은 결국 사망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조건적 사랑 그리고 이것이 죄의 뿌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나누어 봅시다 여기에는 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벌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벌 중에 최고의 벌은 뭐예요 사형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망 자체가 뭐예요 이 자체가 벌이야 즉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부터 나는 독립하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거를 선택한 순간 나는 뭘 선택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했고 나는 벌을 선택했다 그래서 사망을 선택한 것 자체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 자체가 죄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죄를 범하면 나는 조건적 사랑이 의이라고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스트레스가 시작하고 그래서 질병 생기고 사망 노화가 생기고 사망하는 그것이 뭐예요 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온 거고 이 벌은 결국 죄로부터 온 것이 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은 죄가 곧 벌이다 라고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그게 그 단어가 죄임과 동시에 또 뭐요 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상님들이 벌받는다는 말과 뭐 받는다는 말을 동의로 사용했습니까 죄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자체가 나한테 뭐예요 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그거는 너무너무나 쉬운 얘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한 것 같지만 내가 내 몸에 해로운 짓을 하면 나는 뭐예요 병든다는 말하고 똑같아 그렇죠 담배 피우면 배암 걸린다는 말 술 먹으면 간경화 문다 같은 같은 뜻이요 너무나 간단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즉 죄와 뭐예요 벌은 같은 것이야 그렇죠 흡연 뭐예요 또 음주 는 뭐예요 병이야 그러니까 죄 이거리 뭐예요 병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죄가 곧 벌이다 다시 말하면 음주 또 그 다음 뭐예요 쾌락 쾌락 그걸 즐기니까 뭐가 온다 병이 오더라 그러니까 결국 죄의 결과는 결과가 벌이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해한 놈 같으냐고 너 암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조건적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버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지금 무엇이 벌어졌나 하면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칼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무슨 온 우주에 벌어진 전쟁은 뭐예요 생각의 전쟁이야 사상의 전쟁이야 아시겠죠 즉 사단의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전부 다 누구 편이요 사단 편이지 왜 뭐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저런 자식은 말이야 사형시켜야 돼 혼내줘야 돼 이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우리는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그래서 이렇게 늙어가고 유전자는 계속 꺼져가고 우리가 병들어가고 죽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야 죽는다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병든다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즉 뭐예요? 이 꼴이 다 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하면 즉 노아의 홍수도 죄 때문에 생긴 뭐예요? 현상이지 죄로 인하여 생긴 자연 현상이지 그것이 너무 세상에 하도 죄가 많으니까 하나는 그래 노아의 가족 여덟 명만 딱 나누고 뭐예요? 다 죽여버려 그런 것은 그런 이야기일 수가 뭐예요?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주신 벌로 생각하면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리라는 것 자체 그러면 박사님 성경이 지금 이 온 우주가 전쟁 중 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또 성경으로 뭐예요?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전쟁 중 이라는 말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양 진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남한 북한처럼 그래서 이 남북한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 통일이 돼야 돼 지금 이 우주의 상황이 이 남북한 상황과 똑같다 이거야 이 남북한이 분리돼서 있는 이유도 뭐가 지금 우리가 총칼로 폭탄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서로 미워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 중이야 지금도 그래서 막 저쪽에서 수소폭탄도 만들었다 그러면 또 트럼프가 너희들 죽을 줄 알아라 이래서 전쟁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주의 전쟁은 그러니까 남북한의 전쟁도 결국 생각의 전쟁이야 이 생각의 전쟁을 일컬어 이 세상에서는 이념 전쟁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우주의 전쟁이 있다는 것도 이 이념 전쟁이에요 이념 전쟁은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에요? 의의와 불의의 전쟁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전쟁 생명과 사망의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주는 분리 상태가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념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후의 목표는 뭐예요? 통일입니다 자 성경에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 놀라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 사람이 사도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란 사람은 정말 여러 선지자들이지만 이 사도바울만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없어요 이분이야말로 그 정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통일되게 하시려는 분이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성경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느냐 그것도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요한 게시록을 들어가 그래서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은 온 우주에 대한 공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공부고 그래요 지금 많은 경우에 보면 범 우주적인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나 나밖에 없는 그런 소위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자 요한 게시록 12장을 보면 자 여기 하늘에 뭐가 있다? 아 전쟁이 하늘 전쟁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모르면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단이라는 그 천사 중에 우두무리 천사장이 아하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되겠다 아무래도 뭐예요 조건적 사랑으로 우주를 통치해야만 통제가 되지 무조건적 했다가는 이게 뭐예요 뒤죽박죽이 돼서 통제불능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평과 즉 하나님의 평과 사단의 사자들 사자들이면 주로 천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의 천사들이 용 용이 누구요? 사단이야 그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도 하나님 편과 같이 싸웠으나 하늘에서는 뭐예요? 하늘에서는 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계속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뭐예요? 얻지 못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이겼지만 아직도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이 아직도 자기들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놈의 새끼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식으로 하면 과거 없애버리면 돼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던 생명을 어떻게 딱 걷어버리면 그 존재는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얘들이 아직도 몰라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체험해 보지 못했어 그런데 천사들은 그걸 체험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가진 인간처럼 이런 존재라야 이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면 어떻게 떠나서 그 조건적 사단이 옳다고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 속에서 살 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신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하면서 그게 당연히 옳은 삶이라고 살아가면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뭐예요 죽음의 프로세스 사망 프로세스 그거를 사단이 눈으로 뭐예요 확인하라 그러다가 이 죽어가던 인간들이 병들었던 인간이 아하 내가 이때까지 너무 조건적으로 살았구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살았구나 그거를 뉴스타트에서 깨닫고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 쪽으로 갈 때 면역력은 강화되고 암은 없어져가고 지유가 뭐예요 데드라는 것을 사단이 뭐예요 좀 보라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 사단을 어디로 보낼게 이 지구가 창조될 곳으로 보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지구가 앞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지구를 창조할 그 공간을 정해가지고 보냈어요 지금 이게 노아홍숙을 선명할 예비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간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그게 바로 무슨 영들이요 악령들이지 그 악령들을 죽이지 않고 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단과 악령들도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독립해서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하나님이 사단과 그 악의 천사들을 죽이지 않고 이곳으로 보낸 거야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 있는 공간은 뭐가 있는 공간이에요 빛이 있는 공간 빛 밝은 공간 그런데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악령들만 모아놓은 공간은 빛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뭐만 있을까 어둠 그거를 흑암이라고 저는 옛날에 창세기 일장을 공부하면서 흑암이 깊음이 이러고 창세기 일장 원 하나님이 창조한 공간에 흑암이 다 있을 수가 그리고 거기에 혼돈 아주 나쁜 맘만 있어 그러니까 이 지구가 창조될 공간은 혼돈과 허감과 그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 공간에 누구들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일장 좀 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란 것이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천당 보내준다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역사치고도 최고의 역사예요 우주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장례에 대해서 또 다 가르쳐주는 그래서 이 공부에 말로 여러분 평생 토록 해야 될 공부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자꾸 취미 없다고 여기 보면 땅은 지구는 아직도 형체가 뭐예요? 없다 그리고 공허하다 어두움 허감 이 깊음의 표면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 공간을 뭘로 쌌다? 물로 쌌다 그래서 물로 확 쌓아진 어둠의 공간 여기 보면 또 혼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고 뭐예요? 혼돈하고 땅은 형체가 없다 혼돈하단 말이에요 형체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는 여기가 뭐였어요? 감옥이야 누구 가둬놓은 감옥이요? 악령들 가둬놓은 그래서 여기 아직 악령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 악령이 있는 곳이요? 여기는 죽음이 있어 여기는 스트레스가 있어 석가모니가 이거를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석가모니는 끝내 이거를 깨달지 못했어요 거의 이까지 갔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아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사당과 악령들의 뭐예요? 감옥이야 감옥 감옥의 땅을 창조해서 그래서 땅 지자에다가 감옥 옥하면 뭐가 돼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지옥을 상상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지옥에 뭐예요? 악령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건 정상이 뭐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그렇잖아요 사바세계 고해 인생 고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암에 걸려서 이렇게 여러분 일단 암에 걸린 것만 해도 지옥인데 이거를 또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또 방사선 쬐고 강암하고 이건 지겨요? 안 지겨요? 지옥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지옥이 지금 안 끝나고 있어 왜 안 끝날까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전쟁 중이야 전쟁 중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야 우리는 뭣도 모르고 지옥에서 태어났어 억울해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자 사형수가 그 사형수만 같이 가두어져 있는 감옥 안에서 어떤 여자 사형수가 애기를 낳은 거라 그럼 그 애기는 어디가 정상이야 그 감옥이 정상이야 그런 틀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요 그래서 꿈 깨라 이거야 여기가 정상이라고 여기서 돈 좀 잘 부르고 좋은 차 타게 해주니까 좋다는 거야 웃기지 말아 너희들은 속아있다 이런 거죠 여기가 지옥이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승진시켜 주세요 지옥에서 승진해 봐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뭐요 임하옵심 어디에 임하라 여기에 이거는 여기는 지옥인데 여기에 천국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옥에 살아도 뭐요 천국 맛은 보고 살겠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천국이 와도 지금 계속 내 마누라가 또 바가지를 긁는다 이 말이야 알겠어? 또 북한이 또 저렇게 쌓고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고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 지옥의 생활 속에서는 이 죄가 이 죄가 끝날 수가 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럴 줄 알면서도 끝끝내 그거를 뭐요 그래도 그래도 나는 십자가에서 흘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위해서도 다 모여 그 값을 그분의 피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희망 속에서 살아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견딜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이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 이미 완전히 보장해 두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뭐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지구상에 태어난 존재는 더럽게 재수 없는 것들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 말고 다른 인간들이 우주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단과 악령들이 없어요 사단과 악령은 여기만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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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잔 알았나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서도 속설이 안설여 하나님으로서도 여기에 인간을 창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을 창조하고 사단과 악령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가 옳다고 의의라고 주장하는 그 조건적 사랑을 한번 가르쳐라 그래서 얘네들 그렇게 살게 한번 해봐라 그 결말이 어떤가 보자 인간들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단도 내가 가르치는 조건적 상황 결국 인간을 죽이는 그 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깨닫고 적어도 뭐예요 자기가 한 것이 뭐예요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아 죽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단은 죽든 말든 그래도 올테는 거야 자기 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거는 나는 할 수 그러니까 사단은 철저한 또라이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여기 아주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그 악령들을 보내놓고 걔네들을 뭘로 싼 거예요 물로 싼 거예요 물로 싼 거예요 이 물이 이 지구를 싸고 있는 물이 홍수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원래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여기 보면 수면에 그 물의 표면에 물이 물이 물로 쌌어요 물이 물로 쌌어요 물이야 물로 쌌고 여기다가 물을 창조했어요 지구 그리고 여기다가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수면에 수면에 그러니까 이 안은 어떤 곳이에요? 이 안에는 허감이야 사망이야 악령이 우글루글하는 사망 그런데 이 수면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뭐가 하나님의 영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물의 표면에서 어떻게 해요? 거니시더라 운행하더라 하나님의 영은 아니 가둬버리고 그냥 떠나시면 되지 왜 거기서 자꾸 거닐고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못 떠나요 이 지옥은 왜 못 떠나요? 하나님 여기다가 그래서 이 운행하시니라 거니시니라 이 말에 그 깊은 휘불이 말의 뜻은 뭐냐고 하면 암탈기 계란을 부화시키라고 품고 자꾸 이렇게 돌리는 그런 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그래서 이거를 이 전체를 뭐라고 불러요? 세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이요 이 세상이 바로 뭐라? 지 뭐요? 오기다 하나님이 지옥을 안 떠나 지옥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두는 얘들 그리고 지옥에서 창조할 인간도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3절은 뭐예요? 여기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영 이 지옥 안에 뭐예요? 빛이 있어요 짜잔 그래서 이 지옥 안에서 빛과 어둠의 뭐예요? 투쟁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그 빛을 확실하게 나타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지옥으로 뭐예요? 보낸 것입니다 뭐 하려고? 진내요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왜 여기다 어린 양을 어린 양 예수를 보냈어요? 이 지구 안 이 세상 이 지옥 안에 꽉 차 있는 뭐예요? 죄 예수님의 사망 조건적 사랑 잘못된 생각을 지고 죽은 자기가 그 사망을 누가 져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지고 누가 죽어?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아시겠죠? 이것을 믿어달라는 거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앞으로 보낼 책 제목을 하나 써놨는데 아름다운 지옥입니다 이 우주에서 어디가 제일 아름답게 지옥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곳이 이 우주 다른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결국 우리의 존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일시키는 이 통일전쟁에 특공대들로 선출되신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특공대준도 몰라 그래서 암 걸리면 뭐라 캤어요? 아니 너무 하시잖아요 암 걸리신 분들은 더 중대한 인물을 띈 특공대원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너를 통하여 사단에게 보여주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기 사단도 악령들도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던가를 깨닫고 적어도 이념적으로 완전한 우주의 통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 특공대를 이 전장터에 보내놓고 그렇게 고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빨리 이 지옥이 청산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날은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하면 성경적으로 하면 이 세상 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끝이 언제게 세상의 끝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말은 무엇의 끝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까? 죄의 끝이라는 공식적으로 죄는 끝난 죄가 끝난 때는 언제 겠어요?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가 뒤집어 쏘고 죽는 것이 죄의 끝이야 그것이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바울이 깨닫고 뭐라고 하냐면 아 아니야 히브리스 그 예수는 자신을 희생제물 어린양의 제물로 드려 죽어서 드려 뭐를 없이 하기 위하여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뭐예요? 나타나셨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은 언제요? 네? 과거죠 성경으로 하면 세상 끝은 과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끝을 정리하기 위한 과정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에 죄를 없이 하는 모든 작업은 여기서 뭐예요? 끝난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끝났다고 믿어야 우리는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그때까지 사단에게 지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 끝났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고생을 시키고 할 때 내가 끝까지 싸우고 이겨야 천국에 가는데 하나는 자신이 없네 자신이 없네 그러면 자신이 없는 사람은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나는 자신 없네 하는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뭐요 이렇게 세워주신 나라는 것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리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이란 누구야? 일곱 번 넘어져도 그러니까 의인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사단 못 이겨 그러니까 의인은 일곱 번을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잃어머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넘어질 때마다 영희야 일어나 그러면 이 영희라는 하나님의 딸이 그래 이분은 지난번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이미 뭐예요? 피를 흘리시고 내 모든 죄를 책임지셨기 때문에 이분이 일어나면 난 일어나도 돼 라고 믿음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일어나라 그러면 이 얘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까? 저는 저는 더 이상 자신 없습니다 안 일어나 거기서 각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냐 그러지 말고 사단아 너 아무리 네가 나를 뭐예요?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려도 하나님은 절대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지어졌구나 또 넘어졌구나 하고 벌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라 그때마다 나를 뭐예요? 이렇게 세우실 때 나는 그 사랑을 믿고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우주에 있는 많은 거민들보다 어떻게든 종재에게 태크하신 백성이요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특공대로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실험 도구로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일사업을 이룰 수가 뭐예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동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뭐가 돼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여러분은 하늘나라 공동 상속자고 벌써 결제 끝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는 나는 천국 가게 된다 이럴 수 안한다고 하나님은 자기 피까지 흘려가지고 끝내놓은 일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도 얼마나 속이 탑니까 저도 그거를 점점 깊이 깨달을수록 이야 이런 얘기가 점점 현실로 제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말로만 했지 이제 현실이 점점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왕같은 뭐예요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너희들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알아서 돼보세요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하세요 절대로 못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사업에 너무 모든 것을 쏟아붓지 뭐요 마시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셔서 그 비중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기쁨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글자막 by 한효정